뭐해, 뚱뚱아. 빨리 와. 이렇게 은밀한 고생까지 왜 온 거야? 자, 얘들아. 오늘 전학생이 오는 거 알고 있지? 이름은 파이라고 하네? 파이야? 인사하렴. 안녕, 얘들아. 만나서 반가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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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진짜 너무 예쁜 것 봐. 이름은 초코파이인데, 우와, 하얀 것 봐. 완전 우유 피부, 완전 공주님. 우와, 진짜 레지언드 좋아. 자, 파이는 앞에 있는 빈자리로 가면 된단다. 네. 자, 얘들아. 첫 교시는 체육관에서 하는 거 알지? 모두 체육관으로 집합. 으아아아악. 우와, 너 진짜, 진짜 정말 이쁘다. 어디 살아? 나 그냥 인녀마을에 이사 왔어. 야, 너도 한 것 봐. 야, 근데. 야, 덥지 않냐? 야, 긴팔을 왜 그렇게 입고 왔어? 머리도 불알이 쳐가지고. 아이, 그게. 나는 햇빛 알레르기가 있어서. 태양빛에 오래 못 서 있거든. 그래서 몸에 햇빛이 최대한 닿지 않도록 하는 거야. 어이, 그렇구나. 어이, 파, 초코파이. 아니, 파이야. 같이 체육관 가자. 내가 어딘지 알려줄게. 이 자식은 내가 알려줄 거야. 왜? 네가 나서. 나야, 내 차례야. 내가, 내가 안내줄게. 내가 알려줄 거야. 빨리 가자. 파이야, 초코파이야. 애들아, 다 같이 가자. 나.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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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나, 아리나, 초코파이. 가고 싶었는데. 자, 오늘 첫 번째 시간. 체육 시간은. 달리기 할 거란다. 알겠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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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은. 저기. 체육관. 강남 끝에 찍고. 여기로 돌아오는 거다. 알겠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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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은. 앞에 보고. 자, 준비하시고. 자, 준비하시고.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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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달리기 우리 앞에서 1등이야. 어? 뭐야, 이게 나보다 빠른 것 같아. 어? 내가 1등이야. 멋진 모습을. 어? 쟤 뭐야? 왜 이렇게 빨라? 음. 아니, 얘들아. 남자애가 되어서. 여자 학생한테 쉬면 어떡해. 흠. 자, 이제 쉬는 시간이다. 얘들아. 쉬고 이따 보자. 네. 우와. 우와. 파이는 운동도 잘해. 진짜 멋있다. 그러니까 말이야. 쟤 뭐. 근데 좀 이상하게 빠르다. 그러니까 말이야. 역시 내 여자친구다오. 어? 어? 무슨 소리야, 둥둥아? 너한테는 저런 여자친구가 어떻게 생겨? 네 얼굴을 보란 말이야, 둥둥아. 너 얼굴이 얼마만한데? 이 자식이. 어? 니네 녀석들은 다시 한번 말한다. 파이 건드면 다 죽을 줄 알아, 알겠어? 어? 어? 미안해, 둥둥아. 어? 진짜. 얘들아, 무슨 얘기해? 어? 아, 아니, 아니, 아니. 목 마르지 않냐? 야, 같이야. 그, 이 프로나 같이 마시러 가자. 어, 아, 그러고 오니. 목이 마른 것 같기도 하고. 퉁퉁아, 나 좀 따라와봐. 아, 그래? 크기가 뭐야? 저 모로 그 주문으로! 해떡아! 저 2% 모자란 애랑 2% 더 있는 애가 문신이니까 좀 신기하긴 하다. 그러니까, 저 코를라가 진짜? 뭐해, 둥둥아. 빨리 와. 이렇게.. 은밀한 고생까지 왜 온 거야? 흐흐흐흐 일단 따라와볼래?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어허허헣 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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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 왜 그렇게 오지와? 어? 어? 어 야 둥둥이는? 그러네? 둥둥이는? 어... 글쎄? 아깐 나랑 얘기좀 하다가 어디 간다고 왔더니 안 왔나보니? 밥 먹으러 갔나보네 그 돼지 맨날 돼지처럼 군다니까 덩시만큼... 어? 애들아 퉁퉁이가 갑자기 얼굴이 쎄 하얘진 채로 빈혈이 생겨서 오늘 일찍 조퇴하고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네 많이 아프다고 하니까 나중에 꼭 문명 가도록 하렴 자 여기서 오늘 수업 끝 나는 왜 당근이야? 나는 왜 당근이야? 그냥 먹어 주는대로 먹어 그래 오빠 주겨봐 지루아 어 엄마 엄마 아빠 그나저나 우리 학교에 빅뉴스가 있어 뭔데? 너 또 빵 좀 맞았구나 아니야 아니야 내 말 들어봐 학교에 파이라는 이쁜 애가 전화기 온 거야 근데 내 친구 퉁퉁이 알지? 그 주먹 왕 걔가 나보고 파이랑 사귈 생각은 하도 더 많아고 하는 거야 왜? 모르겠어 아휴 그런게 어딨니 아이 파이가 퉁퉁이를 좋아하는지 안좋아하는지도 모르는데 응? 그러게 옛날에 너의 엄마도 인기가 엄청 많았었는데 아빠가 용기내서 고백해서 지금 결혼까지 한거 아니니 여보도 참 뭐 에이 그건 아니다 어떻게 엄마가 저런 얼굴에 저런 몸매로 인기가 많아요 이렇게 쭈글쭈글 뱃살인걸요 완전 쭈글쭈글 아니 무슨 주름이 지렁이보다 많아 뱃살이 우리 리아가 엄마의 근육파괴술을 맞고 싶나 보구나 아니에요 어머니 당근이나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니 누워 아니 그럴 순 없어 엄마가 원래 계획이 없었는데 널 죽여야겠다 그냥 박여성 지각이야 지각 아니 어머니 급식 없다매 도시락통 챙겨가야지 아휴 내가 챙겨가야겠네 내가 챙겨가야겠네 내가 챙겨가야겠네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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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같이가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어? 너 파이랑 어디 가는거야 초코파이랑 어? 아니 글쎄 아휴 파이가 나한테 할 말이 있대 엘 파이가 왜 태태기한테 뭔가... 어? 뭐야? 파이가 태태기한테 뽀뽀를 하는 건가? 어이? 뭐야? 그럼 파이는 퉁퉁이 아니라 태태기를 좋아했던 건가? 어? 나의 짝사랑 시작도 못해버리고 끝나버린 거냐고! 안돼! 파이는 태태기랑 뽀뽀를 왜 한 거지? 설마 둘이 벌써... 리아야 뭐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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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파이는 태태기를 좋아하고 이미 뽀뽀도 하고 있던 사이인걸! 두 사람의 사이를 내가 방해하면 안 되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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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냥 아무것도 안해! 음... 저기 있잖아, 리아야! 나 너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잠깐 따라올래? 어? 두 사람의 사이를 본격적으로 사귄다는 걸 나에게 말하려고 하는가 보군! 이... 이미 다 알고 있어! 뭐? 이... 이미 아까 다 봤어! 뭐 CATK, 뭐...! 이... 아까 대태기랑 내가 다 봤다고...! 뭐...? 뭐야! 이미 눈치챈 건가..? 어, 어.... 뭐 해봤을까...? 아... 아까 택이랑 구석에서...! 으음... 다 봤어? 어? 그럼 어쩔 수 없네. 너도 물어줄게. 어? 뭐야? 뭐야? 다 봤다며? 나 뱀파이어야. 너도 죽일 거야? 그러면... 어? 뭐야 쟤? 그 뭔 뱀파이어야? 어? 무슨 소리야? 둘이 키스한 거 아니었어? 뭔 소리를 하는 거야? 그냥 피를 내놓고 수술이 줄 거야. 리아야 괜찮니? 아니 저 개집어는 뭐니? 왜 우리 아들이... 우리 아들 울리고 그래! 엄마 쟤가 날 물러 그래요. 쟤 뱀파이라래요. 뱀파이요. 어? 뱀파이요? 어디 겁보다 오는 게 까불어! 너 몇 년 살았을 수 있어봐! 백 년 살았다 이 아줌마야. 난 천년산 구미호야 이 자식아! 딱 내 구미호 맞고 엉팡이다! 우리 아들 괜찮니? 우와 역시 엄마야! 아들 누가 괴롭히면 말해. 어디 감히 우리 아들은 물나고 살았다는 주제에! 그리고 이 녀석아. 엄마의 따끈따끈한 이 도시락 좀 잘 챙기고 다녀. 알았어? 어? 엄마 갈게! 뭐야? 오늘 도시락도 당근이네? 진짜 레전드다! 저 아줌마 뭐야 무서워... 어허허허허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